가자 아 좀 기다려 아침에 밖에 나오면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인지 첫 시야를 합니다 오우씨 놀래라 봉두야 괜찮아 고양이 때문에 그래? 아직 잠을 잠이 덜 깬다 졸려? 그냥 우리 집에서 똥 싸면 안될까? 깐봉아 우리 집 우리 마당에서 해 왜 아랫집에 가면 또 치워야 되잖아 뿌꾸 안녕 아랫집 뿌꾸 형한테 가서 또 인사하네 우리 집 큰형님이에요 고양이가 오기 전까지 순아 너도 내려오고 싶어? 엄마 깨우러 갈까? 엄마 깨우러 갈까? 이제 너네 간식이야 이거 엄마가 익었나보다 애들이 냄새 맡는거지 요즘 애들이 몰래 뭔가 훔쳐먹고 있는데 깐봉 너 뭐 훔쳐먹었어? 너 뭐 파먹었어? 어? 엄마 깨울까? 엄마? 엄마 깨우러 가자 엄마 엄마 잘 깨워야돼 슉 pore căr 바로 옷나의 Anglo ensa 왜 좋아? 왜 좋아? 봉두야 안 부어 봉두야 봉두야 봉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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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두야 엄마 1시간만 더 잔대